시리즈의 파악 와 다 피하네 이거 야야야 어디가 야야야 죽나 많네 아 우리의 적들은 죽을 수 없을 것이다 어어 따라라라라라라아 어어어 특이 특이 변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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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야지 일로와 바이자이짼 짜져 짜져 야 이거 진짜 만화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애 이러다 나중에 내 새끼 태어나면 아빠 드래곤볼의 주인공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거 아빠가 말이다 어렸을 때 드래곤볼 주인공이었어요 제배맨을 20마리씩 잡았지 제배맨을 20마리씩 잡았지 제배맨을 20마리씩 잡았지 쓰게 쓰게끄 아 퍼퍼 오져야? 아 그래? 아 그래? 이걸 이렇게 하면 나아지려나? 잠깐만 요렇게 하면 좀 어때요? 잠시만요 아마 좀 괜찮아질거에요 잠깐만요 자 부드럽죠 이제 아 뭐야? 아 뭐야? 나파샷! 에헤에헤 어디가 희 희 펌쳤어? 어 얘 벗었다 죽어라에헤엤엨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e 바이사이로 저거 에너지파 다 지나갈 텐데 미쳤네 이거 짜져 짜져 아다다다다다다다다! 하다다다다다다다다 conversation 그 버퍼 글려서 못보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보시면 됩니다 아헤이 진짜 괜찮아 오유 이 새끼야 이거 미쳤네 눈뛰긴 맘딱이됐어 크릴이 저여 샤이언인이야 어.. 오도사 오도사엥? 손우공 왔다 나파는 문제를 갖고 있으니 내가 코카르트를 막겠다 좋아 나파는 내가 깬다? 얘 빤스만 남았어 그치! 오우..파크 어어? 이 새끼는 센거봐 이거 오우! 갑자기 세졌어 피가 왜 만땅이야 갑자기 이해들 cohesive uts Part 2 어엉 나는 왜 저런 짓은 없어 나 죽어 나 죽어 생각 subsequent 가드도 잘해야 되고 한번 치고 이제부터는 좀 어려워지네 회복략은 있어요 아 여기서부터인가요 아직 갑옷이 부서지지 않은 일어났다다다다다다다다 내꺼 건드려가지고 와 나이C 짐 많이 편해야돼 아..뒤잡혔다 아..뒤잡혔다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..그냥 몸으로 패는걸로 할걸 그랬다 지금은 다른 애들이 옆에서 도와줘 좀 쉬웠나보네 그쵸? 그렇지 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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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피 어떻게 먹어 중간에 싸우다 피 먹는 방법만 알려주시겠어요? 나 지금 한 대 맞았거든 이미 장착 안해서 안 돼? 지금 못 먹어? 아... 미친놈 아..엿됐네 이거 야야야야 야야야 야 아..개같은거 이거 아..씨..아니 에너지가 차 어떻게 된게 어? 뒤질래? 야 이거 사기지 시발..잠깐만 아.. 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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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점점 강해 난 점점 강해 흠.. 잠만 잡을 수 있을거 같애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아 스탯하고 다 잡고 오라고? 그러면은.. 음.. 알았어 돌아갔다 옵시다 그러면 가서 그러면은 아이템도 차고 아..여기서 할 수 있지 참 커스터마이즈 들어가서 체인지 배틀 아이템 큐 에너지 채우는거죠 이거 먹고 이게 뭐야 풀.. 풀 파워 에너지 발리 블루에스터 발리? 이거 한번도 안쓴거 같은데 알루루구 큐 쓰면 되요 감사합니다 평타 좀 올릴까? 맥스 헬스 좀 올릴까? 평타 울평타에.. 가자 이번엔 할 수 있겠지 이번엔 할 수 있을거야 추천하지 않으신 분들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재방송 유튜브로 다 올라갑니다 유튜브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구독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평타 평타 요만큼만 올려놓고 더이상 안올릴게요 콧특 코콧특 프루 이렇게 춥 하죠 이거 스페인 일단 공격지 반스 벗었네 받아라 슈퍼팔리 나중을 위해서 여기서 키 다 모아놔야 되겠다 자 이제 반스 벗나요? 자조샷 아이 미친 잠만잠만잠만 야 왜 아이템 안먹어 왜 캡슐 안먹어 잠만 캡슐 왜 안먹어 캡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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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먹어 캡슐 쳐먹어 잠깐만 잠만잠만 캡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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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신아 캡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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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니가 쎄지면 나도 쎄진다 이거야 어 너만 쎄지는게 아냐 알았냐? 바이자이 찐이다 이 개쎄 뭐야 송고쿠 날라갔어? 기다려 고쿠 도와줄게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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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뭐야 이거 아이템 어디갔어 아이템 어디갔어 아이템 어디갔어 아이템 어디갔어 아이템 어디갔어 오공 주변에 살릴 수 있어 아 잠깐만 근데 너무 때려 이 개새끼 나 막을 수가 없어 잠깐만 아 잠깐만 나 좀 가만히 놔둬봐 잠깐만요 아 아니 아니 무슨 방앗간 집 딸도 아니고 그냥 덩기덕쿵떡당하다가 그냥 죽었네 회피를 쓰는게 아니라 일어나지도 못해 계속 일어나자마자 맞고 일어나자마자 맞고 이러는데 회피를 어떻게 쓰냐 이거 아이템 또 다 날라갔으려나 아 스페이스가 회피에요?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기본으로 패야되겠다 기본으로 아 방격기 나 낙법을 써야돼요 아 많이 때리네 은근히 짜증나게 이리와 날라가는거 따라가고 또 때려 따라가서 때리기 시작 거의 축구공이야 나파가 그거죠 축구 월드컵 공인구 나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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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인구 와자와자 나니 시니 기아가까 카카오토 마사카 이 오르타치 이 오르타치 나파 나파 나아 짜자어어 날라 나아 아 나아 바이 짜이젠 나파 가자 베이터 깔아 손오공 때리지 마라 오공 내 친구 오공은 나의 친구 아 아 손오공 도와줘 손오공 도와줘 아이 걔 같은거 나 너 도와주다 이렇게 된거 아니야 빨리 이걸 다 막어? 아 벽 뒤에 있어가지고 이 개같은거 아이씨 잘가라 베지터 꺼져 넌 이제부터 죽고 공이여 아 이게 맞네 막타가 아이씨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 잘가라 벤지터 아 왜 이렇게 안맞아 얘는 다 막는거야 뭐야 안돼 안돼 손오공 죽는다 안돼 오공 안돼 오공아 죽지마 오공아 내가 왔어